안녕하세요. 이희명입니다. 우리 중국 근대사 보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중국 근대사 시간에 1861년에 있었던 신유정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서태우가 공친왕과 손을 잡고 권력을 장악했던 사건이고 서태우가 권력 전면에 나서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었죠. 그런데 제가 그 신유정변을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에 이 서태우가 공친왕을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 뉘앙스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서태우가 이제 공친왕에게 손을 댈 텐데 일단 그 이야기 당시 상황을 좀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1861년 신유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서태우와 공친왕은 한동안은 둘이 손을 잡고 갑니다. 공친왕은 의정왕이라는 직책을 얻어서 정권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의정왕이라는 것은 정무를 의논하는 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 황제가 있었잖아요. 허수아비 황제이긴 했지만 동치제라는 황제가 엄연히 있었고 그 다음에 동태우가 있었습니다. 정치에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여인은 아니었으나 어쨌든 동태우라는 또 상징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서태우와 한 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서태우가 있었고 이러한 그 서태우, 동태우 그 다음에 동치제라는 황제와 함께 정무를 의논하는 자리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공친왕이었습니다. 자 이 서태우와 공친왕은 정권을 장악한 후 이전에 정치를 하고 있었던 정무대신들과는 본인들이 뭔가 다르다, 뭔가 더 잘한다 이런 걸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진된 것이 바로 양무 운동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양무 운동은 1861년에 추진이 되는 중국의 근대화 운동인데요. 말 그대로, 한자 그대로, 서양을 배우는데 힘쓴다라는 그러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 양무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인물이 공친왕이었고요. 이 공친왕은 이홍장, 증국번 등 한인 관료층들을 본격 기용하여 서양을 배우는데 힘쓰는 근대화 운동, 양무 운동을 추진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 양무 운동은 구호가 중체서용이었습니다. 중국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서양에 쓸만한, 이용할 만한 기술만을 받아들인다는 피상적인 개혁이었고, 그렇다 보니 뭔가 한계가 있는 그런 개혁이기는 했으나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추진이 되었고, 중국의 군사력을 발전시키는 데 역할을 했었던 것은 분명한 그러한 근대화 운동이었습니다. 자, 이 양무 운동은요. 중국이 서양의 군사기술, 무기기술을 배우는데 초점을 맞추고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1860년대 서양의 기술을 배운, 무기기술을 배우기 위한 그런 운동이 본격 전개가 됐는데 그렇다면 왜 당시에 1860년대 초반에 서양 무기기술을 배워야겠다는 그러한 정서가 이렇게 확산이 되고 확립이 되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중국 근대사 강의하는 것을 쭉 들으셨을 테니까 당시 상황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당시 중국은요. 두 차례 아편전쟁을 겪은 후였습니다. 1차 아편전쟁, 2차 아편전쟁을 겪으면서 당시 중국은 서양 무기의 우수함을 몸소 느꼈습니다. 당하면서 느꼈죠. 그 다음에 태평천국 운동이 전개가 되던 시점이었습니다. 이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해 가는 과정에서 서양의 군인들도 참여를 해줬는데 이 태평천국 진압에 참여한 서양 군인들의 무기를 보면서 우수함을 또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양 무기만큼은 정말 배워야겠어라는 그러한 인식이 확산되어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양무 운동이 본격 전개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서양의 무기를 배우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무기 공장이 있었으니 대표적인 것이 진링기기국이란 것이었습니다. 서양 무기를 배워서 그 무기들을 생산해내는 공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복주선정국이라는 것도 만들어집니다. 선정국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건 조선소입니다. 군함을 만드는 그러한 작업을 추진을 했었죠. 이 초창기에 양무 운동에서 만들어냈었던 서양 무기들은 굉장히 좀 조잡했어요. 그래서 그 흉내를 내서 만들기는 했는데 이렇게 포를 쐈을 경우 사정거리도 짧고 또는 포나 총이 관역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그러한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잘 만들기 위해서 또 투자도 더 해야 했는데 그런데 이 양무 운동 과정에서 이 서양식 무기 공장을 불리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자금 문제였습니다. 자금이 딸렸어요. 그래서 연료나 또는 원자재들을 수입해서 만들어서 무기를 생산할 때 자금이 부족해서 한계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자금을 만들기 위한 또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래서 근대식 공장을 만들게 됩니다. 무기 공장 말고 정말 돈을 벌기 위한 자본을 축적하기 위한 그러한 서양식 근대식 공장을 만들게 되는데 처음에 이 양무 운동 세력이 손을 냈었던 것은 운송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운수산업, 운송업을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사업을 벌리게 되는데 상인 자본가들의 돈을 끌어들여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서 관리 감독은 관청에서 국가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걸 관독상판이라고 합니다. 관에서 국가에서 관리 감독하고 자본은 또 상인들의 자본을 끌어들여서 경영을 시키는 그러한 형태였죠. 자 국가가 관리 감독하는 것이 이게 양무 운동의 또 한계이기도 했어요. 이게 근대식 기업인데 그렇다면 경영하는 자본가들, 상인들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애쓰고 개발하고 이렇게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국가가 정해준 일만 하다 보니까 이게 한계에 또 부딪히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아무튼 관독상판체제로 근대식 기업을 만들게 됐는데 처음에는 운송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이후 제철 공장도 만들게 되고 면직물 공장도 만들게 되면서 양무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서양 무기도 배워야 되고 중국이 그 다음에 근대식 공장을 또 운영하면서 서양에게 기술도 배워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서양 기술을 배우기 위한 또 교육기관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서양 기술을 배우기 위한 서양식 교육 학습기관도 만들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프랑스 사람들, 영국 사람들이 와서 교육도 하고 기술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려면 또 서양 말도 영국어나 영어나 프랑스어도 알아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외국어 교육기관, 동문관이라는 것도 또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근대식 공장 또 서양 무기 공장 또 서양식 학습을 위한 또 근대식 교육시설까지 만들어 가면서 양무 운동을 열심히 추진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양무 운동이 전개되던 시기에 정치 상황 다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공친왕이 핵심에 있었고 또 그 위에 서태우가 있었습니다. 한풍제가 지난 시간 좀 더듬어 보시면 한풍제가 베이징을 버리고 열하로 떠난 일이 있었죠. 사실 그 시점부터 이제 공친왕이라는 인물이 핵심 권력의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황제는 상징적인 권력의 축을 담당하게 되고요. 실질적인 권력은 공친왕에게 있었습니다. 공친왕이 영국 프랑스와 원만한 외교도 하고 그 다음에 군사에 대한 것도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군인들 세력도 공친왕이 많이 장악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라는 상징적 권력 그 다음에 공친왕이라는 실질적 권력이 한풍제 이후 오다가 한풍제 이후 동치제가 즉위를 했잖아요. 동치제는 한풍제와 서태우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었죠. 이 동치제가 황제가 된 이후 서태우가 또 사실상의 황제 역할을 하잖아요. 서태우가 사실상의 상징적인 황제 역할을 하게 되고 실질적인 역할을 공친왕이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전개가 됐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서태우도 공친왕을 당시 함부로 내칠 수는 없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태평천국의 난이 전개가 되는 혼란기였기도 했고 양무 운동이 전개되는 상황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혼란과 양무 운동이 전개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공친왕의 능력은 서태우 입장에서 필요했습니다. 태평천국에 맞설 그런 군사력을 운영할 필요도 있었고 또 양무 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영국 프랑스와의 원만한 외교 관계도 유지해야 됐기 때문에 공친왕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렇게 둘이 손잡고 오다가요 1864년에 태평천국이 진압이 됩니다. 자 태평천국이 진압되면서 서태우는 공친왕을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태평천국이라는 혼란 때문에 공친왕을 끌고 왔는데 태평천국이 해결이 되니까 바로 그 다음 해 1865년에 서태우는요 공친왕에게서 의정왕의 직책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당시 공친왕이 일시적으로 권력에서 밀려나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공친왕은 이내 곧 또 정권의 핵심으로 복귀하게는 됩니다. 아무튼 서태우가 공친왕에게서 직책을 뺏어 버림으로 인해서 서태우가 공친왕보다 서열상 위에 있음을 보여주는 이 서열 정리를 확실히 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었는데 그런데 서태우 입장에서 아직 양무 운동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영국과 프랑스와의 외교를 원만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군사적인 것에 대해서도 공친왕의 영향력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서태우 입장에서 공친왕을 다시 복귀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공친왕은 자기의 이러한 필요성을 피력할 수 있는 또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죠. 아무튼 서열 정리는 됐는데 이때가 다 동치제 때 있었던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동치제가 1875년에 사망하게 됩니다. 동치제가 죽고 광서제가 즉위하게 되는데 여기서 잠깐 또 광서제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면 동치제에게는 사촌동생입니다. 이 광서제의 엄마는요. 서태우의 동생이었어요. 여동생이었습니다. 즉 서태우에게도 조카예요. 광서제는 5살 나이에 즉위하게 됩니다. 동치제의 사촌이자 서태우의 조카, 여동생의 아들을 5살 나이에 황제자리에 앉혀놓고 이것은 서태우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5살짜리 조카를 앉혀놓고 서태우가 정권을 유지해갑니다. 그래서 사실상 서태우가 권력을 잡고 공친왕이 또 정치적으로 주도권을 잡고 함께 불러가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서태우는 계속 공친왕을 내치고 싶었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고는 있지만 계속 내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1881년 동태우가 사망을 하면서 동태우라는 어떤 상징적인 한 축도 사라지고 서태우의 권력은 더 세집니다. 그리고 1884년에 청프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베트남 문제를 둘러싸고 청나라와 프랑스가 전쟁을 벌였는데 청나라가 패배를 합니다. 그런데 이 1884년이면 양무 운동을 추진한 지 20년이 훨씬 지난 상황이에요. 양무 운동 추진하고 한 23년쯤 지나서 전개가 됐던 청프전쟁에서 청나라가 패배했습니다. 양무 운동은 청나라의 무기, 군사력을 키운다는 그런 운동이었고 이 무기 키우는 군사력 키우는 양무 운동을 20년 넘게 했는데 결론은 청나라한테 속절없이 패배하더라. 이 패배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바로 그 책임, 공친왕 당신이지시오라고 서태우가 이 화살을 공친왕에게 돌린 겁니다. 양무 운동이 성과를 이루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나태함에 빠졌었다, 공친왕이. 그래서 전쟁에 패배한 것이니 공친왕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 이래서 공친왕이 또 정권에서 완전히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나게 됩니다. 모든 직책을 잃고 쫓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서태우가 결국 이렇게 공친왕을 내쳤습니다. 태평천국이라는 혼란과 양무 운동 추진이라는 이 두 업무 때문에 공친왕을 서태우가 그래도 두고 있었던 건데 태평천국은 애전역에 해결이 됐고 또 양무 운동 결국 실패한 거 아니야? 프랑스한테 지잖아! 라며 공친왕을 내쳤던 것이죠. 아, 그런데요. 서태우에게 이 공친왕은 필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징적인 권력 황제, 그 다음에 실질적 권력 공친왕입니다. 서태우가 상징적 권력이라면 실질적 권력은 공친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공친왕을 내쳤기 때문에 서태우 입장에서는 청나라가 불안하게 굴러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청나라는 계속 어렵고 위험한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청일전쟁 때 다시 공친왕을 불러다가 권력을 주게 되는데요. 뭐 청일전쟁 이야기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오늘 스토리 이렇게 들어보시면 우리가 서태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신유정변 이후 한 50년 동안 서태우가 모든 권력을 장악했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신데 사실 이 서태우의 권력이라는 것은요. 황제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황제가 성년이 되면 서태우의 권력은 언제라도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황제의 어머니로서 권력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힘을 공친왕이 많이 부리고 있었기 때문에 서태우는 본인의 정권에 대한 불안감을 공친왕을 억누르는 것으로 자꾸 표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친왕을 자꾸 견제하고 밀어내려고 했는데 그런데 공친왕이 워낙 능력도 있고 당시 상황에서 필요한 존재였기 때문에 내쳤다 불러오고 내쳤다 불러오고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공친왕 입장에서는 서태우가 하지 못하는 영국과 프랑스와의 원만한 외교관계, 외교적 능력 그 다음에 또 군사적으로 끼치고 있는 영향력 서태우보다 그런 면에서 강점이 있었기 때문에 서태우한테 견제를 받으면서도 계속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1895년에 가서 청나라가 청일전쟁을 맞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1895년 청일전쟁 그리고 이 양무운동이 어떻게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지 그 이야기는 또 다음 스토리에서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